최근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달러로 펀드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준다는 유튜브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유명 유튜브 계정을 모방해서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 박진중 기자입니다. 지난달 초 유튜브에 올라온 7분짜리 영상입니다. 원화로 입금하면 수수료 없이 달러로 환전해주고 연금형 달러 펀드에 투자한다고 소개합니다. 최소 월 2.3%이자 연간 20%가 넘는 고수익을 내걸며 즉시 원화로 입금하라고 부추깁니다. 환차액까지 합쳐 최대 월이자 2.8%이고 최소로 잡아도 2.3% 정도 되죠.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달러와 유로, 엔화 등의 외화 표시 수익률이 개시돼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배너까지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 한국인뿐입니다. 생산, 제조, 금융 등 투자 대상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실제 어디에 돈이 투자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. 1억 원을 입금했던 한 투자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. 언뜻 보면 유명 유튜버 계정과 비슷하지만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 만든 무허가 업체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. 금감원은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챙기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수법의 불법 업체들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금감원은 최근 3주 사이 13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.